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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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한 저 흰기 넌 있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래냐! 넌 네가 웃는 걸 보면 내 기분이 자꾸만 좋은 건지 야 웨주! 너 전화를 절대 넘어가지 마! 바람도 나와 같은 기분은 더 그런가 봐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괜히 짓궂은 장난이라고 너에게 말해 걸 해치 않는 건가 봐 그런가 봐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괜찮던 말이 생각나고 잠을 들기 전에 너를 떠올리는 말 그런가 봐 그런 쉬운 말들이 설레게 할 거라 생각나니 어차피 그게 너한테 하면 되긴 아니거든! 어차피 그게 너한테 하면 되긴 아니거든! 어차피 한 잔 나니 아무리 진지한 네 마음을 볼 수 없니 잠깐만! 여기 진지한 대박! 내가 너한테 하면 되겠어! 그 날이 했던 모든 하나는 아신 넌 어딘지 야 어린이 니들이 알지! 절 받으라! 아! 너도 들리 못하나 봐 우리가 뭘로 다른 건지 우리 맘속에 뭐가 잘하는 건지 그게 아냐 너를 좋아해서 그런거야 괜히 짓궂은 장난 마저도 너에게 말해 걸 흔들지 않는 건가 봐 아! 그런가 봐 남자들 몰래 그래 거짓궂은 날 잘 못해 그래 넌 바람 구석에 늘 널 위한 자리 됐으니까 그만해 진지한 척 안아올려던 같은 어린애들한테 그런가 봐 남자들은 이해 못한가 봐 우리가 뭘 원하는 건지 우리가 좋게 뭐가 잘하는 건지 그런가 봐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우리가 일을 하긴 아직 인간에 어린哈哈 으으으으음 오우우우우우우 pipelines 오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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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aus 이 눈 중에 한 손인지 想은한다고 다 알고 있어 한땍 나보고 너처럼 그래났던 적은 빛을 모두 해석을 얻고 매일 일일이 가슴 설레이로 말들을 지금의 너처럼 그래 가자 우린 오늘 좀 걸어야겠어 매일 숨막힌 화재와 확정 오늘 하루 정도 다 잊어보자 차 마시자 우린 오늘 좀 마셔야겠어 버스 끊길 걱정도 없잖아 오늘 하루 정도 빛을 끊겨도 돼 자 경례 자 여기라 인사하고 끝나면 네 촬영 경례 고맙습니다 네 촬영 경례 그래